영국쇠 어묵 고소한 도피 고구마 간장 소금 새우 간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묵 아삭아삭 매콤달콤달콤 조합 시원하게 먹어야지 ㅋㅋㅋㅋ 만족해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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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구색 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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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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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